사우디카 롱롱 윈터카 사우디카 롱롱카 사우디카 주산카 저는 아까 사우디카 채널을 못 봤는데 오늘이 저희 마지막 권한이잖아요 집에 있는 이야기죠 지금은 아직 마지막 집에서 지금 모든 곳이 마지막 가까운 곳을 아이셔디카 오늘의 역대급으로 반응이 좋더라구요 저 여기까지 그 다행이 도좌장의 리액션 모든 사람이 정말 좋구요 여러분 여러분 너희랑 제일 신나게 놀아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악립天쇼 여러분 여러분 네 저희는 우리 여행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에~~~~~ 우리의 태국 마이드를 가까이 만나볼까요? 네, 저희는 여기에서 더 가까이 만나볼까요?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걸까? 여행에 있는 게잘을이에요! 여행에 있는 게잘을 만나볼까요? 여행에 있는 게잘을 만나뵙고요. 여행에 있는 게잘을 만납니다. 여행에 있는 게잘을 만나뵙고요! 여행에 있는 게잘을 만나뵙고요! 완성!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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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 찌뿌어요. 너무 좋은 무언가게 하시고 특히 그 팀에서 함께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태혁사들 함께하는 컨설터드 가장 좋아하는 에이체이니까요. 방금 올 때마다 저희 망고밥을 되게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힘차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다음 무대는요 다음 무대는요 윈카운이가 소개할 거예요 다음 무대는요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다음 무대는요 다음 무대는요 마이차 타이 저희 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 방콕 마이드를 생각하면서 부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 노래는요 이 노래 부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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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부르면서